네 이름은 아르세우스 그대와 같은 인간들은 그렇게 부르지 모든 포켓몬을 만나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리라 모든 포켓몬을 만나라고요? 모든 포켓몬을 만나라고요? 모든 포켓몬을 만나라고요? 오 어? 물속인가? 오 또 떨어지고 있다 오 오 내 스마트폰 아이폰인데 내 아이폰 할부 남았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오 내 아이폰을 돌려줬어요 고마워 오 오 오 오 오 하늘에서 떨어져서 놀랐습니다만 다행히 살아있는 것 같군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다니 달아갈 수는 있겠습니까? 표정 봐요 근심 걱정 가득해 아 제 이름은 라벤 포켓몬 박사입니다 포켓몬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이것저것 연구하는 연구가죠 어 오 오 이게 뭐야? 무언가가 빛나면 소리를 내고 있다 어 뭐야는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물건을 주었다 아 저 주머니에 안.. 안 들어가겠는데? 이 아르세우스 폰과 함께 사명을 내리노니 모든 포켓몬을 만나라 아니 아르세우스가 폰을 주네요 오 오 자 뭐야 양 마음에 드는 포켓몬을 당신의 파트너로 고르시지요 오 드디어 후 개인 참참 아 셋 다 너무 귀여운데요 어떡하지 하지만 저의 마음은 지나치게 귀여운 수댕이로 저 배에 있는 저 조개비 조개의 가리비를 한번 뺏어보고 싶다구요 전 수댕이를 선택하겠어요 참참 아 귀여워 걸어오는거 보세요 오오오오 뭐야 이거 야 이게 비버니 쪽패기 오오오 저기 엄청 예뻐 보이는 포켓몬이 던져 넌 넌 넌 내꺼야 어 이브이 이브이 안 돼 가지마 이브이 가지마 얍 뚝배기 아 아 안 돼 어 갸라도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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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헉 근데 갸라도스 움직임이 굉장히 애니메이션이 부자연스럽네요 그쵸 와 멋있다는데 나름 오 오 와 야 잠깐만 야 이놈아 회피 회피 어 뭐야 안 돼 안 돼 야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와 쟤네 겁나 무섭네 잠깐만요 안 돼 야 넌 뭐야 야야야야야야 살려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포켓몬이 인간을 학살하려고 하는 무서운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오호 물에 빠질 수 있냐고요 네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오 오 수영이 되네요 얘가 근데 그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앗 물에 들어가라고 하신 분 암살자세요? 오 오 여러분 겁나 무서워 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아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진짜 여러분 이렇게 인간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꿈과 희망의 포켓몬 월드가 아니라 몬스터 헌터인데 거의 이거 여러분 제가 포니타의 진화형인가 봅니다 오 오 멋있어 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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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제 눈 빨개 어떻게 해 이마 오이 왔다 이야 우와 수댕아 살려줘 오 오 야 무서워 수댕아 아쿠아 제발 졸려서 움직일 수 없다고 안돼 일어나 수댕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근데 진짜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재밌게 플레이를 해가지고 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많이 걱정하셨던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편한 마음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다 호다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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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